이거, 더 먹고 싶어? 다른 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 맞춰봐. 한국에서는 얼마일 것 같아, 한국에서. 한국에서 팔면. 한국에서? 응. 13,000원. 13,000원? 일단 비싼 먹어. 많이 틀렸어? 아주 근사치도 아니야. 자, 동민지. 다 먹었는데 무리도 안 사발 줘요. 빨리 맞춰요, 먹게. 저는 그러면 이거, 이거 탕날개 가겠습니다. 이거요? 한국 돈으로 6,000원. 좋아했어. 많이, 너무 많이 줘야나. 아, 이 집만 나가시네. 얼마, 얼마 있어? 12만 동? 12만 동. 다음. 우리 김대리님. 19만 동 가겠습니다. 19만 동? 네. 네. 아이고, 너무 틀렸어. 보입니다. 저는 보여요. 어제 그 멧주거리 갔잖아요. 멧주거리 가서. 5. 4. 3. 2.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새우 어제 봤거든요. 3. 2. 얘를? 20 미만. 어? 20 미만? 20 미만? 20 미만이라도 끝났어, 끝났어. 20 미만이라도 끝났어. 아니, 부장님이 많잖아. 20 미만 5천더. 어? 20 미만 5천더. 어? 어? 대박! 자, 잘 먹겠습니다. 자, 이긴 거죠? 아, 강남구 과장님이 이겼죠. 뭐지? 야, 여기 있는 거 다 먹으려면 6개월을 걸리겠다, 6개월. 어? 여기 벌써 곰팽이 피네, 이 음식에는. 이게 맛있더라고, 이게. 이거 얼마였어요? 내가 보기에 이거 6만 동. 아니에요. 저는 이거, 이거 닭날개 가겠습니다. 이거요? 닭날개. 저는 이거, 이거 닭날개 가겠습니다, 닭날개. 어? 닭날개. 닭날개? 닭날개? 네. 얼마야? 그럼 12만 동. 12만 동. 12만 동. 회사 직원들을 못 봤는데, 카메라 감독님, 제작진분들은 다 봤어요. 제가 이렇게 새우 그 가격을 보는 거라고. 그래도 아무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게 하나가 된 거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만났는데, 내가 드릴 수 없는데. 어딜. 이렇게 하나도가 돼.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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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 둘이. 감사합니다.